포드의 힘 앞에 몸서리쳐라! 사냥을 시작하지! 반갑네 여행자여 나즈라가 널 부술 거다! 이거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시도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헨드님을 위해 블랙헨드님을 위해 블랙헨드님을 위해 저 오크를 막아주십시오. 난 이빨이 아주 커다랬지. 난 이빨이 아주 커다랬지. 참아먹기 좋으라고 그런거야. 자원문이 너무 많군요. 여기 안에는 뭐가 있을까? 아, 이건 촉수가 가득한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군요. 큰일 날 뻔했습니다. 난 이빨이 아주 커다랬지. 난 이빨이 아주 커다랬지.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어. 이 지팡이를 사용하게 저 처음문들을 조정할 수 있을걸세. 너무 험하게 다루지만 말지마. 이 개랄 빛에 난거사. 이놈을 빚을 수 없어. 아, 뭐 같으니? 아, 뭐 같으니? 장난칠 시간은 없다. 음악이 들리려온다. 메디바도. 파티를 시작해라. 모렘밤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. 꼭 해야받아! 꼭 해야받아! 먹거리 많은데 드셔볼 텐가? 이 차례도 될까? 모두 없애라! 반갑네 여행자여 바보같으니 이 마체차로님은 혼자가 아니시다 너는 나의 군대와 맞서야만다 내 눈을 빌려 바보같으니 너야? 모두 없애라 나의 군대 이 마이! 이것 내 거라고! 이 마이! 그것 내 거라고! 이것 내 거라고! 이것 내 거라고! 이 마이! 이것 내 거라고! 열왕! 이것 내 거라고! 저는 혼자 선영하지 헌스에 헌스에 잃을 수가 잘했네 시작해볼까 파티 타임